5 퇴직해서 보면 예 이게 딱 서요 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딱 서 가지고 예 머리 머리가 탁 열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에요 네 이건 나중 얘기고 상단전에 이렇게 에너지 그 에너지가 대 준다는 건 중요해요 하단전에 여러분 배터리를 교체 하셔야 되요 퇴식은 대용량 배터리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단전의 용량으로는 많이 가야 1G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G까지도 얘기는 하지만 보통 1G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퇴식으로 바뀌면 이제 2G 이상의 에너지를 대 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만 대용량으로 바꾸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되요 여길 대용량으로 바꿀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에너지를 여기다 대 준다는 거죠 여기 이만한 용량이 되면 여기도 여기도 다 같은 단전이니까 하나로 통해 있으니까 힘이 가죠 고 힘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으면 정신 차림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요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에너지 받쳐 주고 에너지 받쳐 주고 정신이 늘 깨어 있는 이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죠 이게 원래 옛날 우리 민족의 선인들 군자 불사지국인의 저기 동쪽은 군자들이 죽지 않는 군자가 뭐겠습니까 단전 호흡 고르게 해가 3일 신고에 나온 게 호흡 고르게 하라 정신 안정시켜라 깨어있게 하라 호흡 고르게 하라 하는 짓들이 양심에 맞게 하라 그게 지감 조식 금촉이거든요 그거 3개 다 환웅 이래 그거 가르쳤다고 전해오는 건데요 그때도 뭔가 말로 전해오던 게 있었겠죠 호흡해 가지고 단전에 기운 채워서 배터리 더 꽉 차게 충전시키고 작은 용량이라도 충전 풀로 시키고 나아가서 태식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은 대용량으로 교체하는 무한한 용량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은요 이것만 교체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이 깨어있어요 정신이 딱 차리고 계셔야죠 이 사실은 단전 호흡이 되건 안되건 정신은 차리고 계셔요 여기 빛이 나요 정신의 빛이 정신의 빛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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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사람 하면은 머리에 이렇게 세 가닥 그려놔요 여기 뿔도 되지만 빛도 됩니다 빛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빛광자입니다 빛광이죠 셋이 세 가닥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빛광자는 이렇게 불로 그려놓은 거고 이 세 가닥으로 그려놓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임금 황자가 됐죠 뛰어난 사람은 빛이 나더라 또 머리에 불 난 사람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밑에는 사람인데 머리에 불 났다 해서 빛광자거든요 재밌죠 불타오르는 형상으로 이 성령의 불이 이 맨내 지금 이런 거 상관상하면서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죠 머리가 불타는 사람 머리가 불 날린 사람 머리 빛나는 사람 예전에 볼 때 다 인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빛 늘 머리가 빛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군 할 때도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박다라는 그 말을 강조한 거고 동명왕 동쪽의 광명한 왕 환웅 다 그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 환에 태양이 들어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주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태양빛이 딱 차 있는 게 환입니다 그래서 빛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환웅 환인 다 광명 혀껏에 빛날 혁자에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머리가 광명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된다 어두운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죠 광명하게 빛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이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종교로 봐도 그렇고 가만히 계실 때도 딱 빛날 때 이게 하느님하고 통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여기 하나님이 3.1 신고에 여기 광님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너의 뇌 속에 광님에 있다 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서 조우한 상태 하나로 공명한 상태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게 첫째 중요하고 하느님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에너지를 대주는 거 그러면 이 하느님이 깨어서 천지 사방을 깨어서 다 살피실 텐데 그때 뭘 살피실 거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말은 다르지만 아공 복공 구공의 가르침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이렇게 천지마무를 살펴보면 아공 복공의 눈으로 살펴보게 돼 있어요 이거 불교에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냥 지혜죠 지혜 지혜를 갖추고 이 우주를 깨뚫어 봅니다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우주에 안 속고 이 우주에 안 속고 이 우주가 주객의 이원성을 갖고 돌아가지만 음향으로 돌아가지만 딱 한 주먹 내가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딱 한 주먹거리 마음이구나 내 마음 생각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내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사는구나 내가 더 강하니까 참나가 51%면 이 놈이 작아져요 재밌죠 에고가 51% 이상이면 참나가 약해지고 이 내가 에고의 생각이 커지니까 내가 이 남으로 둘러싸인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고 참나가 강해지면 나와 남이 다 한 덩어리요 그 너머에서 참나 자리가 내 본래 자리다 하는 고힘이 강해지고요 왔다 갔다 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VR에 더 빠지면 VR이 실체 같고 근데 VR 보고 있다가도 내가 VR 보고 있지 하고 마음이 한 걸음 떨어지면 그 안에 놀고 있는 게 겁이 안 나죠 그냥 다 VR인데 근데 총알이 날라오는 게 진짜 같으면 또 VR에 확 빠져들고 3D 영화관 가셔도 보다가 남의 일이라고 보면 다 그냥 3D지만 다 그냥 화면이지 하고 보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효과 잘 낸 것들을 눈앞에 뭐 날라오면 피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촌스럽게 영화관 3D 영화관 처음 간 것처럼 이렇게 만져보겠다고 여기 눈앞에 꼭 있는 것 같으니까 빠져들면 우리는 금방 에고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또 거기 세계에 살아요 정신 잃어버리고 진짜 같으니까 그러다가 딱 정신 차리면 아 이건 그냥 화면이지 뭔 짓거리야 정신 차리듯이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요 지금 서문답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컵이나 이런 걸로 건드는 게 요거 하나만 해도 지금 벌써 빠져들면 그냥 내 안에 내 앞에 어떤 컵이 하나 있다 이렇게 느끼고 한 걸음 떨어지면 그냥 이 전체가 나니 컵이니 하는 게 내 마음속이다 하고 참나 힘이 강해지면 초연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다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내시는 그게 야공 복권 구공이라고 하지만 예전 어른들도 다 똑같이 알죠 천지 우주가 내 마음이구나 하고 하느님이 내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구나 내 속에 내려와 계시고 하느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셨구나 하느님한테서 나온 거구나 하느님 작품이니까 내가 하느님 뜻대로 그럼 이 우주에서 살아야겠구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만든 게 아니니까 내가 희노애락을 만든 게 아니고 나라는 애고 또한 하느님이 참나가 만들어내는 하느님이 만들어낸 이 세계의 한 캐릭터지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는 거죠 참나의 눈으로 그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나 내가 홍익인간 해야겠구나 하면 구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용에도 이게 아공복궁 구공 나온 거는 저기 대승불교 이후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100년 고 이후에요 최소한 아무리 이제 빨리 끌어다 대도 그 전에 이런 얘기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거기 유교 대학에 아니 대학이래 유교의 공자님 쓰신 가르침 전해오신 게 전해오는 게 중용인데 중용의 공자님 선자가 우리 공자님 우리 할아버지 신법이다 그래서 대학 중용이 이제 제가 같이 얘기한 게 대학 중용이 다 자사가 썼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법으로 우리 공자님 가르침 핵심 이거다 라고 써 놓은 게 대학 중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시하는데 중용에 보면은 자사가 썼다는 게 확실히 인정받는 중용에 보면 희노애락이 없을 때가 중심이요 이 중심은 희노애락의 천하가 여기서 나왔고 이거에 뿌리고 천하에 뿌리고 이 중심에서 시키는 대로만 자명하다는 걸 해가지고 희노애락을 경영하면 우주 어디 가도 통하는 공통된 도리가 여기서 나오고 중심으로부터 이대로만 살면 천지 우주가 다 제자리 찾는다 만물이 길러진다 이런 소리가 중용에 써 있다는 게 신통한 얘기잖아요 대승불교보다 훨씬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몇백 년 더 전에 나온 얘기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중용의 이 가르침 저희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대학 중용은 홍의인간의 이념을 잘 풀어놓은 책이다 고조선의 홍의인간 이념이 잘 써지기를 대학 중용에 써졌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항상 단학 공부에 천부경 3일 신고 보면서 단학 공부 해가지고 경전은 대학 중용 많이 읽어라 그러면 홍의인간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대학 중용 많이 보란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대학에서 써클 만들어 가지고 공부한 게 대학 많이 읽었어요 대학 되고 중용 간다는데 중용 잘 못 가고 대학만 많이 읽어요 한 1년 경목요교를 좀 보고 대학 좀 보고 이게 우리 대학 때 제가 만든 그 전통사상연구회라는 모임에서 공부하는 주교제 나머지 간간히 계속 재미난 이기론 태극도 뭐 노자 이런 건 간간히 하고 주교제로 하는 거는 경목요교를 해서 중요한 부분 읽고 그 다음 기본을 만든 다음에 대학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용인데 중용까지 제가 진도 나간 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후배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계속 대학 중용 몇 십 년째 공부를 했는데 계속 읽을수록 새삼 느껴져요 선생님이 대학 중용 강조하신 게 유불선 다 공부해보고 기독교도 공부해보고 해보면 또 다시 대학 중용으로 돌아오고 참 대단한 글입니다 그 안에 답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용 1장도 천명지위성 우리가 정신 밝아져 가지고 알아내야 될 게 우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인데 천명을 읽어내는 거죠 하늘이 어떻게 사르라고 해놨지 근데 천명이 네 본성에 네 마음의 핵심에 본성에 들어있다 이게 천명지위성이거든요 하느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참나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설성지위도 그러니까 그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대로 사신 분이에요 중용대로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이 양반이 천명지위성, 설성지위, 도를 온몸으로 구현한 분이에요 그래서 중용의 온전한 구현자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명령을 늘 들어요 하느님의 명령이 뭐냐 인위지죠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그 명령이 우주를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에서 들려오는 우주의 명령을 늘 들으면서 그러면 순간순간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명이 뭔지를 아니까 천명만 따르면 도다 천명을 어떻게 따르느냐 매 순간 성령이 자명하다는 것은 천명에 맞는 거잖아요 하고 찜찜하다는 건 안 하고 자명하다는 건 하고 그럼 그걸 한마디로 하면 참나의 뜻대로 살았을 뿐이다 나는 애고의 뜻대로 안 살고 하느님 뜻대로 참나 뜻대로 살았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안 어려워요 원시시대부터 닦았던 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명이 아주 낙후됐던 그 시절부터 닦았던 도라 문자도 없을 때도 이 도는 닦았을 거라고요 그럼 어려우면 했겠습니까? 너 안에, 너 마음 안에 하느님 계시다 네가 보고 듣고 사는 그 마음 다 하느님의 작용이다 하느님의 명령은 뭐냐 이니에이지 우리 온시시대도 방위가 동서남북이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인디언들도 항상 강조하는 게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은 알았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봄처럼 사랑하고 봄처럼 날씨 온화하듯이 사랑하고 가을처럼 날씨 살벌하듯이 정의롭고 여름처럼 만물이 다 자기 뜻 펴게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겸손해야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모두 할 말하게 해주고 겨울처럼 진리를 딱 씨앗으로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이니에이지만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 이게 성실한 거다 성실하게 이니에이지만 하라고 자연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밖에 얘기해 주고 내 안에서 찾으면 안팎이 딱 맞아서 천명이 뭔지 나오잖아요 그 알아버린 양반들이 매사에 이니에이지 분석을 해가지고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은 안 하고 이게 솔성집이 돕니다 본성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인간이 가야 될 길 전부다 그게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준 게 인간의 갈 길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온몸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성령 뜻대로 했다 끝 소코라테스가 성인이 되셔서 하신 말이 내가 성인 된 거는 어려서부터 다이몬이 자명하다는 걸 하고 찜찜하다는 걸 안 했다 그게 다죠 홍자님 천명대로 살았을 뿐이다 지금 설성 천명이 시키는 대로 이니에이지의 본성에 부합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했다 모든 성자들이 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명지위성 설성지위도 그 다음 것도 예수님이 또 짱이에요 수도지위교 그 길을 보세요 그 길을 내가 열심히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안 하는 게 내가 길을 걷는 거죠 그럼 이 길을 열심히 내가 걷는 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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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가 교육이다 라는 게요 수도가 가르침이다 하는 게 길을 길을 열심히 내가 닦는 게 그게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교육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뭘 교육하냐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그럼 이 길을 인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가 교육이냐 길을 잘 닦아 놓는 게 교육이다 길을 어떻게 닦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길을 개척하고 길을 확장하고 자기가 열심히 양심해서 자명하다는 신호에 따라 살아가는 게 길을 개척하는 거고 나만 걸을 게 아니라 뒷사람 걸을 것까지 예비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뒷사람들 오기 좋게 길을 정비해 놓는 게 확장이죠 천국의 확장이죠 개척과 확장이 수도예요 여러분들을 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이 자명찜찜의 신호대로 살아갈 수 있게 굴러갈 수 있게 해 놓는 게 설성지휘도 여러분이 길을 잘 걸으셔야 할 길이요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게 천국을 개척하는 거고 또 남들이 그 천국에 쉽게 올 수 있게 천국을 확장시키는 작업이죠 남들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고 예수님이 하신 게 그것 밖에 더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성령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남들도 쉽게 올 수 있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끝이죠 저도 제 안에서 이니에지의 본성을 찾으니까 이건 우주적인 명령이고 시공을 처오란 명령이라 시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인들 시공 밖에서 들려오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그 시공 밖에 그 잣대대로 시공 안에 모든 것들이 선악으로 이렇게 다 평가받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이왕이면 선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설성이죠 본성을 따라야겠다 어떻게 사냐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는 길을 간다 그렇게 길을 열심히 가는 게 수도죠 길을 걸어가 주는 게 이미 교육이다 내가 길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걷는 게 천국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길을 걷는 거라는 게 이렇게 보면요 내가 길을 열심히 내 마음이죠 일단 내 마음에서 그 길을 닦아 놓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남한테는 그대로 교육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천국의 확장이고 수도가 개척이죠 내가 열심히 내 길을 걸어 놓는 게 걸어주는 게 그게 그대로 남한테는 교육이 된다는 거는 그대로 내가 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개척이자 확장이 돼서 내가 길을 걸어주기만 해도 남한테는 반드시 교육이 가르침이 돼서 나간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주시는 게 그대로 교육이라는 거는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개척이자 확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그러니까 교육이 되죠 남한테 도움이 되죠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열심히 걷기만 해도 이미 그게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남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게 돼 있다 유마경 기억나세요 유마경 제가 할 때 그 부분 유마경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그 부분은 최근 유마경에서 했던 부분 같은데 거기 보면 천국의 개척과 확장 정토의 개척과 확장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강제되죠 우리가 자기 마음에서 정토를 먼저 이뤄내면 그게 나아가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줘서 다른 사람도 정토에 살게 해준다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토의 개척 정토의 확장 내 법계 내 마음의 세계에서 수도를 먼저 해놓으면 육바람일의 길을 깔아버리면 이니지 길을 깔아버리면 그 길을 보고 제가 그 길을 걷는 걸 보고 남들이 또 따라오게 된다 재미있죠 우리 관계 속의 존재라 제가 걸어버리면 그 길을 따라옵니다 제가 이상한 길을 걸으면 또 여러분 중에 또 따라오는 분이 있어요 이상한 길도 따라오는 분이 있고 이상한 길이라고 해서 또 피해보는 내가 걷는 이 길 때문에 누군가 피해보는 분이 나오겠죠 관계 속의 존재니까 제가 선한 길을 걸어버리면 그게 또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제가 부정적인 길을 걸으면 또 그게 부정적 영향을 주겠죠 따라오는 사람도 부정적이 되고 뭐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또 실망할 수 있고 근데 긍정적인 길을 걸어버리면 또 다른 분들한테 안 따라오더라도 아 이 땅에 좋은 길이 있구나 하고 알 거고 열심히 따라온 분은 성과가 날 거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수도라는 건 개인적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다 온 우주가 한 덩어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자기 마음에서 마음의 법괴에서 육바람일에 길을 깔아버리면 길을 곱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우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겠다 그게 교육이다 그래서 중요한 그 일장 쓰신 분은 참 대단하신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공자님한테 잘 들으셨으니까 썼겠죠 선자가 선자가 쓴 거니까 이런 얘기 얼마나 들었으면 썼겠어요 자기가 용구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막 깨달아서 썼다고 안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뜻이다 하고 써놓은 거죠 유불선 통합해서 얘기도 드릴 수 있고 각 종교로 나눠서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고조선 때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다 그게 중국 유교에도 영향이 갔다 왜냐하면 요인금 순인금 다 동의족이라고 중국에서 전해오는 분들인데 특히 순인금은 맹자에도 순은 동의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그 동의족 천통 철학이 홍익인간이고 호흡 조절하고 마음 고르게 하고 몸 잘 관리하는 거 그거 일뿐이었는데 그게 대학 중용 가서 부풀어져서 경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라 저희 선생님이 늘리게 하신 건데 저는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해요 늘 깨어 계시라 하는 말씀 들려다가 이렇게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몰라 괜찮아 하시고 참나의 현존을 바로 자각하세요 불교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아공 복공 구공 반야바라밀 뭐 용어만 다르지 다 똑같은 짓거리니까 그런 소리 안해도 그냥 그렇게 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내 안에서 찾아내고 하나님 뜻을 읽어내고 단전호흡으로 기운 받아가면서 내 사에 하나님 뜻을 읽어내는 겁니다 아공 복공 구공이 하나님 뜻을 읽어내는 것 밖에 아니에요 지금 참나가도 현존하고 보니까 지금 에고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잘 안 보이죠 에고의 뜻만 보이지 그런데 몰라 괜찮아 하고 몰라 에고 에고 모르겠어 내 이름 모르겠어 하고 난 참나만으로 괜찮아 몰라 괜찮아가 사실은 몰라와 존만입니다 몰라와 만족 몰라 하고 만족해 버리면 참나가 또렷해지죠 그러면 참나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세상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참나의 눈으로 아까 이렇게 나와 남이 갈라져서 펼쳐졌던 무한해 보였던 우주가 딱 참나의 눈으로 보니까 내 수중에 딱 보이면서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알아차려지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뭐냐 그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던 황제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서양에 깨어있던 서양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늘 마음을 동그랗게 유지해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존만 상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만 상태잖아요 불만에서 존만으로 이렇게 만족해 늘 만족 안 한 데가 있으면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문답에서 호떡 터졌네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생각 딱 일으키면 잼새네 이거죠 호떡 터졌네 호떡 기워라 터졌다 안 터진 호떡의 상태를 만들어라 이거를 고상하게 여러분 명상록 보시면 둥근 원만한 원이 되게 하라 마음이 깨어있으라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 양반은 깨어있는 거 잘 아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너무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죽을 때 잃어버릴 건 한 5분 정도의 그 순간밖에 없다 근데 뭐냐 우리가 딱 깨어서 보면 그 말이 뭔지 와닿죠 딱 깨어서 보면 지금 생생한 이 생각 이 감정 이 오감 말고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잃어버릴 게 없는 거 이미 잃어버린 거지 사실은 지금 잃어버릴 건 지금 이 기분 이 생각 지금 이 오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잃어버릴 건 사실 그 전후 몇 분밖에 없다 몇 분의 그 생생한 마음밖에 근데 깨어서 보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 벌써 도인 되고 철학자 되신 거죠 깨어서 보면 지혜롭게 보면 보인다는 거죠 깨어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실상이 보이는 게 그게 아공입니다 뭐야 애고에 너무 집착했는데 지금 보니까 애고라는 것 또한 영 참나가 이렇게 알아차릴 때 보이는 이 마음뿐이 없네 나라고 막 어떤 상을 세웠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내 실체네 하고 애고의 실체도 보이고 첫째 두번째 더 보니까 참나와 애고 관계가 이해되면서 근데 애고가 버리는 이 무수한 내 마음의 작용이 다 참나 눈으로는 통으로 하나가 돼서 보이니까 다 참나 작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재밌습니다 처음에 참나의 현전에 만족해서 애고를 보면 애고의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서 그냥 이거 밖에 없네 지지고 볶고 막 했는데 딱 그냥 한 덩어리 생각감정 우감이네 나라고 할만한 것도 없네 하고 알아차리고 참나를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참나는 애고랑 달리 주객을 가르고 보지 않아요 참나는 통으로 하나라고 보는 의식이기 때문에 애고마저도 하나로 참나가 보고 있는 그 마음의 그런 상태를 체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참나 작용이네라고 보여요 이것도 하나님 작용이네 신비네 하나님이 만들어낸 신비네로 보이면 그냥 그 체험을 하고 그 지혜를 얻으시면 돼요 일체는 그냥 참나가 알아차리는 그냥 한마음 덩어리였네 주객이 그냥 통으로 한마음이었네 여기서 아공 이 정도 아셨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참나랑 둘이 아니네 복공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자명한가 자명찜찜의 신호가 그때 선명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참나 작용인데 이렇게 하면 자명한 작용이고 이렇게 하면 찜찜한 작용이네 이게 알아지면 참나의 자명찜찜 신호만 정확히 알아지면 끝납니다 다 별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다 되실 수 있어요 뭐만 되면 성령의 뜻만 읽어내면 성경 다 보시면 성령의 뜻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성령의 뜻만 읽어내면 게임 끝납니다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게 안 보여서요 지금 이걸 줘 말어 이걸 해 말어 인간은 인생이란 게 선택의 연속인데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뜻이 분명하면 인간도 웬만하면 성령의 뜻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주 못된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이 너무 이걸 원한다는데 아니 친구가 원해도 우리가 무시하기 힘들고 부모님이 원한다 그러면 그거 무시 못해서 끌려가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데 굳이 악으로 갈까요 안 가요 알면 안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무지가 악이지 사람들이 알면 죄 안 짓는다 알면 죄 못 지어요 알면서 자 한 번은 지었어요 두 번 연속 하긴 또 힘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거부하기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잘 짓는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글로는 읽었어도 안 하다 지금 그런데 자명찜찜의 신호가 천둥처럼 들리는 사람한테는 선명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싫어 나 이거 진짜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천명만 읽어내면 돼요 그래서 중용에 천머리부터 천명이 하느님의 명령이 그대들 본성에 새겨져 있다 그 본성만 따르면 자명하다는 거 하고 찜찜하다는 거 안 하면 끝이다 인간은 더 할 게 없다 중용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살았다 그게 내가 성자가 된 그거다 이거죠 내가 성자가 된 원인은 성령 뜻대로만 살았을 뿐이다 뭐 다른 단전호흡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제일 본질이니까 단전호흡은 그거에 에너지 대주는 거지 성령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한테 에너지 대주면 더 큰일 나요 단전호흡에서 기운 충만할 때요 사람이 애고도 막 강해지고 할 때 성령이 그걸 못 누르면 애고 쪽으로 치다르면 또 사이비 교주도 되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핵심에 딱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나? 찜찜하다고 하나? 그거 읽어내는 게 지혜의 핵심이다 그거 읽어내려고 아공 복공 구공 들어가는 참나하랑 하나가 돼서 세상을 보면서 애고에 대해서 먼저 입장 정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고 주관 객관 주객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뜻 자체를 읽어내는데 경지까지 가면 지혜의 극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내면 일지보살이니까 일지보살이면 대학 중용 다 자기 얘기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일지부터 또 10지까지 구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하고 못하곤 또 실력차가 있죠 근데 왜 일지가 대단하냐 일지부터는 자명찜찜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이하는 자명찜찜 신호의 일부를 읽어내요 전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동서남북 이니지가 원만해서 찌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한쪽이 심하게 찌그러지면 이미 이건 자명하지 않아요 여기가 다 자명해도 그쵸?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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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 그럼 찜찜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찌그러진 원이잖아요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 찌그러진 부분만큼 분명히 과보를 났습니다 악한 과보를 났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참나가 통으로 나올 때 자명 그러는 거지 이 네 귀퉁이가 다 맞아야 자명이지 다 자명해야 자명이지 하나만 찌그러져도 찌그러진 거다 그건 100% 다 자명은 아니더라도 이 네 군데가 항상 제가 늘리게 하는 최소한 잣찜 이상이어야 그나마 선방하는 거고 이왕이면 더 자명한 쪽을 찾아서 가야죠 잣찜 이상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찜찜을 하나라도 더 줄일 그 안을 찾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찾아서 하는 게 성실이고 정진이죠 바람일 중에 그래서 이니지 분석을 성실하게 해가지고 눈치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자명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더 귀찮아하자고 멈추면 자기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에 충실하게 그렇다고 오버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실만한 것 중에 최선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걸 찾아서 계속 하시다 보면 역량이 부쩍부쩍 늘게 돼 있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서 능력과 지혜를 사랑을 펴시게 도와주는 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길이 전부라는 거 여러분도 아내로우시고 좋아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그러세요 그냥 참나자리를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천명은 아버지의 명령이죠 부모님의 명령이죠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인위의 지신입니다 알고 보면 궁금하시면 한번 반대로 해보시면 알겠죠 아 인위의 지신이 맞구나 반대로 해보세요 실험정신 가지고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위의 지신 한번 어겨도 보고 하나 빼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 빼면 다 어그러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다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추다 보면 전문가가 되죠 아버지 뜻을 읽어내는 전문가가 사도죠 사도는 하나님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 심부름꾼이 자기 보낸 사람 메시지를 못 읽어내면 꽝이죠 지금 심부름꾼인데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나요 요즘 통 연락 안 해봤는데요 그럼 무슨 사도예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실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훌륭한 사도라는 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도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상태에서 뭘 하냐 선은 분별해 가지고 선은 아무리 작아도 꼭 하고 악은 작아도 하지 마라 선은 다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바울은요 훌륭한 사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실시간 연락이 되면서 아버지의 자명찜찜 신호를 읽어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 안에 자명찜찜 신호가 분명히 울리고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처음 울리신 분 없을 거예요 계속 울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거 읽어내는 것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발 여기 학당에 오셔서 오늘 신사 이상 분들 오시는 자리니까 더 전문성을 확보하시라 자명찜찜의 신호만 잘 꺼내면 됩니다 억지로 조장하지 마세요 억지로 보태지 마세요 뱀 그려놓고 좀 더 멋있게 하려고 발 그리고 막 이러면 날개 그리고 하면 뱀 아니고 뱀 대가리만 그려놓고 뱀이라고 우겨도 뱀이 아니고 딱 뱀만큼만 그리고 멈춰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딱 거기 멈춰야 할 선에서 멈추는 게 지혜예요 오바도 미흡도 안 됩니다 딱 거기 논어의 과유불급 과한 거는 미흡한 거 불급한 거랑 똑같다지 둘 중에 누가 났단 말을 안 했어요 공개안이 과유불급 과한 거나 불급한 거 모자란 거나 똑같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유교에서요 유교에서 선은 뭡니까? 중 중도에 맞는 거 악은 뭡니까? 과 불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과하거나 모자란 건 악이에요 유교에서 악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사탄의 작용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사탄의 작용이 그것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유교에서는 그런 것보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과하거나 모자란 거 즉 우리가 마음을 냈는데 치우치면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마음을 냈더라도 과했으면 악인 거예요 모자라도 악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딱 알맞은 그 상태 그것만 자명하니까 우리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인가를 해 주니까 양심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해 주는 거는 선 찜찜하다고 하는 건 악 그래서 왕양명 같은 선생이 전순록에 뭐라고 썼냐면 양지가 양심이죠 양심이 호 좋아하는 건 선 오 미워할 오자입니다 양심이 미워하는 건 악 이게 다입니다 그분의 양심 분석은요 자기 양심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선 미워하는 것 같으면 악 근데 좋아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니예지로 그분도 다 그건 알아요 우리 본성이 이니예지라는 걸 아니까 유학자들은 좋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니예지에 부합했다는 거 미워한다는 건 잔인했거나 잔인했거나 무례했거나 염치가 없거나 개념이 없는 겁니다 나태하거나 그것들은 악 그 요소가 들어있는 만큼 악이 심해지죠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선명하죠 천명이 뭔지는 일단 선명하게 해 놓자고요 이니예지가 천명이다 그런데 개별 구체적 사안 사안마다 자명진쯤에 신호를 잘 읽어내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게 군자의 도고 보살의 도고 사도의 도다 그때그때 하나님 뜻 잘 읽어내서 처신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파수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느님 먹고 놀고 하더라도 저는 탐진치를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탐진치 두루 챙기시되 한쪽 마음으로는 꼭 지금 또 이것도 챙기고 계셔야 돼요 지금 찜찜하다고 하나 안 하나 하느님이 눈치는 보면서 놀아야 돼요 눈치 없이 노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아니 여기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세요 어 그래 놀아 놀아 그런데 막 놀아요 TV하고 게임하고 눈치가 좀 있어야죠 없으면 하다 한 소리 듣죠 미쳤냐 바로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미친 거 아니냐 아무리 내가 놀으라고 했다고 양심 어겨서까지 놀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신호를 보내준다고요 찜찜 찜찜의 신호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때 빨리 읽고 딱 대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눈치가 엄청 좋아야 돼요 그 눈치가 영성 지능이에요 눈치 보는 게 눈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영성 지능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면 칼 맞겠다 이게 딱 있어요 눈치가 고선이 딱 자명한 선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디더도 욕 먹을 거 같고 덜 왔어도 욕 먹을 거 같은 고선이 있어요 마음에 그 선을 찾아내시면 거기가 딱 자명한 선입니다 고선을 딱 어기면 찜찜해져요 우리 밥 먹을 때 딱 한 숟가락 있잖아요 이게 아쉬워서 딱 먹었다가 먹는 순간 아 이건 먹지 말았어요 그것이 딱 하면 바로 알죠 대신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아 할 때 있잖아요 다음엔 조심해서 멈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알지 안 해보고 모르니까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했다가 갑분싸 내가 이 하기 직전까지는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기분 좋다고 한 마디 딱 했는데 쫙 쌓아졌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눈치가 있어야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집에 가서 양심분석 해 양심분석은 그럴 때 해보시면 아 이때 이니에이지 중에 뭐가 어긋났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면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 실수했다는 것만 가지고 천착하지 마세요 실수 곱씹으면 더 큰 실수합니다 사람이 사람이요 실수 많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에요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에요 그 실수 안 하는 방법 하고요 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건 실수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이러고 계세요 실제로 아 이거 너무 과식했나 아 하다가 탕수육 하나 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짓을 내가 하는 순간 합니다 사람 애고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곱씹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실수를 곱씹으면 사람이 탐진치가 작동하지 육바라밀이 작동하지 않아요 육바라밀은 실수였네 반성하고 끝 조치 취할 거 사과할 거 하고 내가 조치 취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탐진치가 작동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할까 막 이제 생각하면 체면 따지고 뭐 따지면 복잡해져요 탐진치가 다 풀로 작동해 가지고 이게 점점 천착되다 보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기 나와요 거기에도 전승록에도 왕양매 선생이 흠난 데 메꾸려다 보면 더 흠을 커지게 만든다 빨리 쿨하게 넘어가시고 왜냐 아니 살다가 실수 안 하실 거예요 끝없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 쿨해야 고수입니다 오케이 빨리 육바라밀로 돌아와서 필요한 조치 내 마음의 찜찜한 거 다 털어버리는 쪽으로 가시는 게 선이고 찜찜함을 계속 껴안고 있다가 더 찜찜이 커지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때 마음 돌리실 때 일반인의 마음으로는 잘 못 돌려요 찜찜한 줄 알아도 계속 가는 게 일반인 마음 게임 중독도 그렇죠 게임하다가 부모님 눈치 알죠 아주 등신 아니고요 알죠 못 멈춰요 그런데 계속 저 스마트폰 저 스마트폰 하나 볼 때도요 눈이 피곤해요 그만 봐야지 하고 더 빠르게 손이 움직입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더 지금 빨리 봐야겠다 그러다가 1시간이 갔어요 저도 모르게 이젠 멈춰야지 지금 혼자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손은 열심히 계속 분주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는 짓을 못 멈추면서 카르마는 계속 굴러가는데 혼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야지 이건 아닌데 손은 분주하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나아질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상황이 나아야 멈춥니다 자유가 옵니다 왜 이러고 있었을까 빠져나오면 왜 그랬는지 한심한데 있는 동안에는 못 나오는 게 우리 애고예요 우리 중생심이에요 왜 탐진치가 뭐라고 해요 탐욕이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해보면 진짜 백이 나올 건데 지금 손 털 거야 아마 그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탐욕 분노 이걸 놓으면 내가 화날 것 같고 그 마음들이 나를 끌고 막 가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물셀 틈 없이 칩니다 사기꾼 셋이 딱 붙은 거랑 똑같아요 막 어리석은 소리를 해요 눈을 가리는 한쪽은 막 욕망을 부추겨요 한쪽은 분노를 자극해요 여러분 가요 그냥 멈춰야지 멈춰야지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가요 무슨 중독이든 게임만 아니라 뭐라도 중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육바라밀로 털고 안 나오시면 몰라 하고 딱 털고 안 나오면 안 멈추잖아요 그게 카르마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거 전문가가 되시는 게 이 과정의 핵심이니까 신사 이상 분들은요 남보다 더 몰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때 막 5분 안에 돌아오시라는 건 길게 잡은 거예요 최대한 5분 안에는 돌아와라 일단 빨리 돌아오시라 빨리 몰라 하시라 일단 몰라 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핸드폰도요 일단 놔서 손해볼 게 없어요 일단 놔버리시는 게 답이에요 들고 있는 한은 못 멈춰요 놔버리고 일단 몰라 해버리고 다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시 탐진치를 붙잡더라도 중간중간 자꾸자꾸 몰라 하면서 이렇게 살면요 자기가 절제력이 생기는데 그 애고의 절제력이 아니라 참나가 도와주는 절제력이 생겨요 육바람이 힘이 생기는데 이거를 못 놓는 한에는 여러분이 답이 안 나오죠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명상해야 되는데 수행해야 되는데 다 부지럽고요 딱 한 번씩 놔버리는 우리 마음도 한 번씩 딱 던져버리는 게 몰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몰라 하시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그래서 뭔 일 생기면 5분 안에 일단 몰라 하시라 몰라 하고 봐서 별 문제 없으면 다행인 거고 문제 하나 걸리면 대박인 거예요 개이득이죠 몰라 했다가 찜찜한 거 찾아내면 양심 분석했더니 찜찜한 거 하나 걸리면 큰일 날 뻔 했잖아요 모르고 이거 할 뻔 했잖아요 찾아서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 고쳐놓으면 탐진치가 힘을 못 발휘한다고요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었으니 무턱대고 탐진치로 못 끌고 갑니다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벌써 지혜가 들어오면 반야가 들어서면 육바람일이 더 작동되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계속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핵심이 몰라 간간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몰라 할 때는 후련하게 다 몰라 해요 그냥 통으로 뭐도 쥐고 있지 마시고 그냥 명예고 체면이 다 몰라 하고 나도 몰라 하시고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셔보세요 우주 자연이 돼가지고 시각도 냉정해지고 반야가 작동되고 육바람일이 하나씩 힘을 얻어요 그때 조금만 양심분석으로 응원해주면 육바람일 잘 분석됩니다 자면증증 신호가 잘 읽혀요 그때는 그 최상의 상태일 때 못 읽어내고 에고에 빠져있을 때 읽어내도 안 되고 최상의 상태에서 읽어내시는 버릇이 들면 그만큼 카르마 경영이 답을 얻는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정도 늘 드리는 말씀인데 신사 이상이시면 참나 다 체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참나 체험 귀한 거 좀 아시고 참나랑 함께 하면서 이 우주를 한번 잘 탐험하고 연구해 보시라 탐구해 보시라 이걸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탐구해서 아공 복공 구공 그 영혼은 중요치 않고 참나와 하느님과 에고와 세상의 관계 정립하고 거기서 자명찜찜 신호 정확히 읽어내고 그게 아공 복공 구공입니다 참나와 에고 관계 아는 게 아공 복공은 참나와 이 세상의 관계 규정하는 게 복공 구공은 참나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의 실체를 읽어내는 거예요 구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참나는 이걸 자명하다고 하지 들어가 보면 이미지에 맞아서요 그가 알아내는 구공이에요 왜 이걸 옳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느님이 참나가 왜 이 길로 날 인도하는지 알고 가는 양반들이 구공 도인입니다 그래서 일지 이상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천명을 알고 사시는 분이고 그 이하는 천명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사시는 더 선명해지시는 것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